오늘 영화 해치지않아는 질거리가 뭐예요? 좀 기발하면서도 황당한 설정의 코미디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인공인 안재용씨가 폐업위기에 몰린 동물원에 새롭게 부임한 신임 동물원장으로 나옵니다. 이 동물원이 너무 사정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주로 보러 오는 호랑이나 기린 이런 동물들을 다 판 거예요. 사채업자들이 팔아넘긴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없으니까 동물원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궁지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이 동물 탈을 제작해서 그 동물 탈을 쓰고 멀찌감치 있으면 속지 않을까 그렇게 동물원을 살리겠다고 전략을 내놓은 거죠. 영화 포스터를 보면 직원들이 동물 탈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직원들도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반대를 하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각자의 사연들 때문에 결국은 동물원을 살리는 데에 동참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대박을 터뜨리고. 그런데 이게 일종의 사기근 아닙니까 관객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잘 될수록 뭔가 꼬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거기에 코믹 요소가 있죠. 이런 영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재는 신선하네요. 그렇죠. 최근에 가장 히트한 코믹 영화는 아무래도 극한 직업일 텐데. 극한 직업도 설정이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사들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벌어진 에피소드인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원인데 동물 탈을 쓰고 동물인 척하는 동물원 직원들의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고요. 그런 설득력은 있긴 한데. 이렇게 신선한 소재를 들고 나왔기 때문에 1위를 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코믹 영화인데 보시다 보면 빵빵 터지는 웃음 때문에 본다기보단 좀 흐뭇하고 훈훈해서 보게 됩니다. 캐릭터들의 설정도요. 아주 코믹한 사람은 별로 없고 오히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에서 감동이 있냐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게 살다가 고생하는 이야기거든요. 웃음과 동시에 좀 짠내가 묻어있는 영화인데 저도 웃음이 터지는 장면도 있었지만 보면서 훈훈해지는 느낌으로 기분 좋아지는 영화로 영화관을 나왔습니다. 웬만한 가족 영화 이상으로 훈훈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12세 관람가네요. 저는 해치지 않아. 안벌과 관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좀 다소 비현실적인 설정들이 있습니다. 관객들이 그냥 막 속아 넘어가는데 그런 걸 보면 좀 비현실적이긴 하죠. 그런데 제 입장에선 코미디 영화잖아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 정도는 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